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송 홍간부장입니다 자 올스타 베트카드 소환권 열심히 모았거든요 자 날짜부터 확인해볼까요 10월 26일입니다 없는게 너무 많습니다 타쿠마 맥스 초필도 없고 호타루 카드도 없고 리아카드 한장도 부족하고요 없는거 투성이죠 자 분명히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도박을 하고 있죠 현실세계에서는 로또를 하고 그리고 킹오파이터 올스타에서는 소환권 자 로또랑 똑같은거죠 확인해보죠 빛나라 빨간색 자 첫번째 꽝 자 무효 이 나쁜놈들 오 빠오가 나왔네요 빠오장 자 좋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자 궁짝짝 궁짝짝 띠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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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리 하시지요 빨간색 그렇죠 빛나라 빨간색 뾰롤룡 와 이거 미쳤네요 오오 아 이제 아 5성 카드가 이제 그냥 노란색으로 나오는군요 자 스킵하죠 자 스킵 아 이거 몰랐네요 오오 바뀌었군요 그럼 또 한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겁니다 나올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6성 카드만 자 노란색 카드를 나와도 실망할 필요가 없죠 오 빨간색 3개 미쳤네요 자 두번째는요 오 이거 이상하네요 오 좋습니다 없는거 같은데 이거 자 스킵 자 이유리 옵션 카드 스페셜 카드 없는거 나오면 빨간색 나오나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계속 하다 오픈해보도록 하죠 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타쿠마 초필 자 그냥 타쿠마 아닙니다 미스터 가라데랍니다 자 넷마블 또 장난칠까봐 제가 확실히 얘기했어요 자 좋습니다 확인해보죠 아 개놈의 새끼들 이 타쿠마가 아니라고 미스터 가라데라고 이 개놈의 새끼들아 못들었다고 이러는거냐 아 진짜 아 진짜 실망이네요 넷마블 아 제가 말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아 이거 아 혹시 설마 진짜 타쿠마 카드 주는거 아니야 이랬는데 타쿠마로 주네요 이 개놈의 새끼들 자 미스터 가라데랍니다 미스터 가라데랴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너네는 타쿠마 초필을 줬어 개놈의 자식들 자 확인해보죠 두번째는요 좋습니다 미스터 가라데랴 와우 이번에 새로나온 카드죠 자 스킵 아 좋네요 자 미스터 잠깐만요 이거 5초필인가요 설마 아 3초필을 줘야지 왜 5초필을 주냐고 너네 미쳤어 자 이거 생각도 못했네요 미스터 가라데랴가 다 3초필인줄 알았거든요 아 저기 미스터 가라데랴 3초필로 주세요 미스터 가라데랴 내가 잘못했다 미스터 가라데랴 맞는데 3초필을 줘 내가 잘못했어 자 빨간색 미스터 가라데랴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주겠죠 아우 안돼 자 스킵 아 값이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올겁니다 나올겁니다 아 미스터 가라데랴 3초필이라고 얘기했으면 나왔을텐데 아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5초필을 주면 어떻게 하냐고 오 더 좋은거 주겠다 뭐 이겁니까 오 좋습니다 아 이거는 좀 자 좋습니다 오 이거 리아사 된거 같은데요 아 저 리아 맞죠 자 뭐 배틀카드 크게 신경 안쓰다보니까 자 세번만 해보고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세번해서 미스터 가라데랴 3초필로 줘 야 5초필 주지말고 야 너네 진짜 진짜 못됐다 넷마브 너네 뭐 청개구리니 어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을 빡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거 연구하는거니 어 뭐 그런거니 아 자 확인해보죠 자 좋습니다 두번째는요 자 시온 시온도 괜찮아요 아 자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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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끝나지 않았죠 자 아직 두번이 남았어요 자 두번이면은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굴 한잔 마셨구요 끼리 하시지요 빨간색 빛나라 빨간색 미스터 가라데랴 3초필 5초필 말고 3초필 자 확인해보죠 아 이런 아 이거 이것도 있다고 아 너네 왜그러냐 어 진짜 못됐는데 넷마블 그래 뭐 근데 왜 락 3초필을 주니 미스터 가라데랴 3초필을 줘야지 자 마지막이군요 자 어렸을때가 생각납니다 피광통필을 보면서 그리고 민태풍을 보면서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자 한번 외쳐볼까요 민태풍의 회전 회오리 슈욱 띠리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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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꽃 슈욱 아 자 이렇게 해서 넷마블에게 농락을 당하고 배틀카드는 조지고 말았습니다 자 또 열심히 모아서 잠깐만요 자 요게 있거든요 자 아직 안 끝났네요 야 여기서 함 주라 함 주라 이 개놈들아 빨간색 좋습니다 미스터 가라데랴 으으 WAS 으윽 으윽 응 아냐 야시로 초필은 주는데 왜 계속 나 놀리는거 같지 아이구 짜증나네요 뭐 없나요 배틀카드 어우 있네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끼리 하시지요 넷마블 좀 주세요 척척척척척척척체키러 따닥 좋습니다 따닥 따닥 자 미스터 가라데 아 안돼 안돼 아 안돼 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원하는 카드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도 열심히 모아서 다음 복귀 영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!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